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오늘 18강 Part 6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Part 5예요 Part 5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문제를 푼 것은 전부 빈칸이 하나 있는 문장 한 문장의 빈칸이 하나 있는 거였죠 그런데 Part 6는 유형이 조금 달라요 Part 6는 짧은 지문이 나오고 거기 안에 빈칸이 3개가 들어가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시험을 보러 갈 때 Part 6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Part 5는 문장이 한 문장이니까 뭔가 좀 가뿐하고 가볍게 느껴지는 반면에 Part 6는 지문이 나오니까 한 대여섯 줄이 있는 지문이 나오고 거기 안에 세 문제가 연결되어서 나오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진짜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Part 5하고 6의 다른 점부터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Part 5는 이렇게 한 문장이 나와요 그쵸? 여기 보는 것처럼 한 문장이 나옵니다 한 문장의 빈칸이 하나 나오죠? 그러면은 그 빈칸이 하나가 나오고 문장이 하나면 여기서 정답을 고를 때 정답의 힌트는 전부 그 문장에 다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The company 빈칸 5 years ago 했는데 보기를 보니까 동사를 묻는 문제예요 동사를 묻는 문제 자 동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동사는 주어하고 동사하고 수를 맞추는 거 주어 동사 수일치라든가 아니면은 태 라든가 시제 라든가 이런 거를 본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 안에 모든 힌트가 다 있어요 왜? 문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5년 전에 라는 힌트가 있죠? 5년 전에 그리고 회사가 주어니까 회사가 세워지는 거죠? 회사가 주어니까 회사는 세워지는 거고 그리고 5년 전이란 말이 나오니까 단순 과거랑 같이 가야 합니다 이렇게 5년 전하면 정확한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현재 완료 같은 거는 되지가 않아요 현재 완료는 현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5년 전하면은 현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 같은 건 안 되고요 그리고 주어가 컴팬이니까 수동으로 나와야 되고 5년 전이면은 과거에서 C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C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파트 5는 한 문장이 나오고 한 문장 안에 빈칸이 하나 나와서 그 안에서 모든 힌트를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는데 파트 6는 와 지금 문장이 길죠? 아까 한 문장 본 것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지죠? 이렇게 짧은 지문이 나오고 여기에 세 문제가 들어가는데요 차이점이 뭐냐면 문제 유형은 다 똑같아요 파트 5에서 나온 문제나 파트 6에서 나온 문제나 유형은 다 똑같은데 연결해서 이 지문의 내용의 흐름 이 흐름에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파트 6를 낸 이유가 뭐겠어요? 파트 5하고 뭔가 차이점을 둬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짧은 지문으로 문장이 나온다는 건 이렇게 한 문장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앞에 내용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서 왔을 때 아 그래서 여기서 답이 뭐가 되는구나 이렇게 파트 6는 파트 5와 다르게 됩니다 자 똑같은 시제 문제예요 똑같은 시제 문제인데 지금 이 문장 여기 런치부터죠? 런치가 at the school cafeteria 학교 식당에서 학교 식당에서 어떻게 해요? 제공되는 거죠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10은 볼 수 있어요 주어하고 동사 관계를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제공되는 거니까 수동으로 와야 돼요 여기 has been served 수동이고 얘는 안 되죠? have served는 완료 시제 능동이죠 얘 능동이니까 안 돼요 그러면 수동으로 A번하고 B번이 나왔는데 A번하고 B번이 나왔는데 시제가 A는 현재 완료고 D는 미래 완료예요 근데 이 문장만 봐서는 런치가 학교 식당에서 제공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제공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봐서는 답을 알 수가 없고 내용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자 앞 문장부터 보면은요 This is to encourage 이것은 당신을 encourage 당신에게 뭐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encourage는 목적어에 투부정사 쓰는 단어예요 당신이 등록하도록 자 register는 for랑 같이 가는 단어고 당신이 등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upcoming seminar 앞으로 있을 세미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등록하라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 있을 세미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미나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제공이 이미 됐나요? 아니면 앞으로 될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아 이거는 앞으로 있을 세미나에 등록하라고 권위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니까 여기에서 힌트를 봐서 사실 중간은 그냥 건너뛰어도 되겠죠? 여기에서 정답은 미래가 되면서 답은 D번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part 6는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오니까요 중간에 두 문제가 더 있어요 그러면 사실 건너뛸 거 없겠죠? 우리가 세 문제를 풀기 위해서 part 5는 세 문장을 보지만 part 6는 보통 다섯 문장에서 여섯 문장을 볼 수 있어요 다섯 문장에서 여섯 문장을 보고 세 문제 푸는 거면 건너뛸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령 피우고 건너뛰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시제 문제를 동사의 시제 문제를 주로 앞부분에 힌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내용의 흐름도 잡고 그 시점도 잡으면서 문제를 한 문제, 두 문제 풀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까지도 문제를 연결해서 잘 풀게 되니까요 그냥 앞에서부터 쭉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part 6는 가장 잘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part 6의 문법 포인트들 part 5랑 똑같아요 우리가 part 5에서 이제까지 공부를 했는데 어휘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어휘를 묻는 문제는 따로 공부하진 않았지만 어휘를 묻는 문제가 반 정도 차지하게 되고요 품사를 고르는 문제 같은 단어에서 어미가 바뀌면서 같은 단어에서 어미가 바뀌면서 보기가 네 개가 나왔을 때 그때는 뜻보다는 빈칸이 무슨 자리냐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품사를 고르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명사를 물을 수도 있고 비교권, 치상급을 포함해서 물을 수도 있는데 이런 품사를 묻는 문제라든가 수나 양에 관계된 단어 much, many 이런 단어하고 어울리는 명사 고르는 이런 수나 양에 관련된 수량 형용사 문제 동사에서 조금 아까 우리가 본 예제 같은 거 거기서 주호동사 수일치라든가 테라든가 시제 시제를 맞추는 그런 동사 문제 또는 동사가 동사 자리가 아니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자리에 올 때 준동사로 써주죠 그렇게 준동사일 때 ing형을 쓸 것이냐 투부정사 형태를 쓸 것이냐 선택하면서 거기에서 테를 같이 결합해서 보는 준동사 문제 그 다음에 단어나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할 때 거기에 전치사를 쓸 것이냐 등위절, 접속사를 쓸 것이냐 부사절, 관계사절, 명사절 어떤 접속사 어떤 유형의 단어를 쓸 것이냐를 묻는 그런 연결어 문제 전치사 어휘를 고르는 문제 그 다음에 연결 부사 부사인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 부사 문제 해서 파이브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모든 유형의 문제가 파이브에 똑같이 나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파이브는 한 문장의 빈칸이 하나고 파이브는 지문의 문장이 질문이 세 개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 가면서 내용의 흐름을 잡고 문제를 풀어야 문제가 제대로 풀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덟 가지 유형의 문제가 전부 다 그렇게 관련이 있으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앞 문장, 뒷 문장, 첫 문장 이런 거와 관련을 가지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어휘 문제 그 다음에 동사에서 시제 문제 그리고 연결 부사 문제 이런 문제 정도만 앞 문장이나 뒷 문장, 첫 문장 내용의 흐름에 관련되어서 답이 결정되는 거지 다른 유형의 문장은 다른 유형의 문제들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유형의 문제들은 그냥 그거 빈칸이 있는 문장 하나만 읽고 문제를 푸으셔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간이 1분밖에 없다 그런데 8,6를 풀어야 된다 세 문제를 다 풀 시간은 없다 그러면 어휘 문제나 동사 문제는 빼시는 게 좋아요 어휘나 동사는 전체를 읽어야 답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빼고 이렇게 품사를 고르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수량형용사 문제라든가 뭐 준동사 문제, 연결어 문제, 전체사 어휘 문제 이런 거 푸실 수 있고요 대명사 문제? 이런 거는 내용의 흐름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일 수 있어요 앞에서 어떤 걸 지칭했는지 저 앞에서 찾아가지고 여기서 대명사를 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문제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본다면 8,6에서는 그냥 8,5처럼 빈칸 있는 문장 하나만 봐도 여전히 문제가 풀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앞뒤의 내용의 흐름에 의해서 답이 결정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는데 어휘 문제, 대명사 문제, 시제 문제 그 다음에 연결 부사 문제 이런 것들은 내용의 흐름을 봐야 답이 나온다 이렇게 결정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휘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시제 예제는 아까 처음에 한번 예제를 해봤으니까 어휘 문제 한번 예제를 살펴보면 Attention all employees 모든 직원들은 들으세요 모든 직원들은 주목해 주세요 Our offices, 우리 사무실이 Will be repainted 다시 페인트칠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Please, 뭐 뭐 해주세요 Check,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절이 나왔네요 명사 절이 됩니다 What day is scheduled for? 어떤 요일이 일정이 잡혀져 있는지 당신의 사무실이 To be painted 칠 되어지는데 어떤 요일이 잡혀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Before that day 그날 전에 그날 전에 You should cover 당신은 덮어야 합니다 무엇을? 모든 Electrical equipment 모든 전자 장비를 다 덮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End가 연결하고 있네요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고 있는 거죠 Clear 치워 주셔야 합니다 당신의 책상을 깨끗이 우예를 치워 주셔야 합니다 Leave 동사로 시작하면 원형 써야 되고 명령문이죠 Leave nothing 아무것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On your desk 당신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마세요 During that day 그날에는 그날 동안에는 You should work 일해야 합니다 At the temporary 사무실에서 일시적인 사무실에서 임시 사무실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Provided 앞에 있는 사무실 꾸며주는 과거분사고요 제공된 사무실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Thank you for your 당신의 뭐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읽지 않고요 그냥 Thank you For your 이것만 봐서는 Thank you for your example 예제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clarification 해설 설명 명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recommendation 추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협조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장만 봐서는 답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내용의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거고 그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cooperation 협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결부사 어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부사 어휘 문제를 보면은 attendance attendance가 참석 또는 참석자의 수가 되겠고요 참석자의 수 for the Korean singers Korean singer의 concert 콘서트 한국 가수들의 콘서트가 한국 가수들의 콘서트에 대한 참석이 참석자의 수가 will be projected to be projected to 예상되다 라는 뜻이에요 프로젝트가 동사로는 예상하다 will be projected to 예상될 것입니다 be the largest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ver 이제까지 중에서 in France에서 와 프랑스에서 한국 가수들이 콘서트를 하는데 그 콘서트에 참여하는 수가 그 참여하는 수가 그 관객들이 관객들이 이제까지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장이 하나 끝났죠 문장이 끝나고 뒤에 문장이 나오는데요 팬들은 어떤 팬들입니까 뒤에 관계사절이 나오죠 who could not buy 사지 못한 티켓을 사지 못한 팬들 여기까지가 관계사절이죠 티켓을 사지 못한 팬들은 are now holding a gathering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In front of the concert venue 콘서트가 열리는 장소 venue는 개최지 콘서트가 열리는 장소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For another 콘서트 또 다른 콘서트를 열어달라고 또 다른 콘서트를 위해서 티켓을 못 사서 못 봤으니까 열어달라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So that 그래서 Can 뭐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They can see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데모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은 요거 앞문장을 읽어와야 뒷문장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지 알겠죠 앞문장에서는 콘서트가 가장 클 거라고 했고 뒤에서는 사실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은 티켓을 못 산 사람들이 못 산 사람들이 우리는 봐야 되겠다 콘서트나 더 열어달라 하면서 그 앞에서 개더링 모임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앞문장하고 뒷문장의 관계가 앞문장에 대해서 뒷문장이 더 구체적인 사실을 주고 있고 앞문장을 뒷받침하고 있죠 In fact 사실은 이런 의미고요 Even if 는 접속사예요 문장과 문장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예요 이거 지금 접속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Never the last 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문장을 반대로 연결시켜주는 부사가 됩니다 Whenever도 접속사예요 뭐뭐 할 때 마다란 의미의 접속사 일단은 이 자리가 접속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B번하고 D번은 빼고요 A하고 C 중에 고르는데 뭐가 좋겠어요? 사실은 이러이러 이러하다 해서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 부사 문제도 두 문장을 봐야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됩니다 자 Part 6를 진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지문이 길지 않고 짧게 나오는데 거의 세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항상 세 문제 나오고 Part 5가 1번 100번부터 141번부터 141번부터 152번까지 12문제 되고요 한 지문에 세 문제씩 나온다고 했으니까 네 지문이 나와야 12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네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141번부터 해서 네 지문이 나오면 152번까지 해서 Part 6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라고 했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기를 보면 보기를 보면 문제 유형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연결어 문제예요 자 보기가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접속사나 전체사나 부사가 섞여있는 것은 연결어 문제가 됩니다 연결어 문제 어떻게 연결시켜줘야 되느냐 연결어 문제 요거는 같은 단어에서 어미가 바뀌면서 나오니까 품사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품사를 묻는 문제가 돼요 요거는 동사가 형태가 바뀌면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동사 문제가 되는데 연결어 문제 어차피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앞문장하고 뒷문장만 읽으면 문제가 풀려요 자 품사는 그 문장 안에서의 품사를 묻는 거니까 연결어나 품사 같은 경우는 지금 빈칸이 있는 문장 하나만 읽어도 앞뒤 상관없이 그 문장 하나만 읽어도 답이 나오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몰라요 여기서 시제가 수일치하고 텐은 상관이 없는데 시제가 내용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은 그냥 풀어도 되지만 3번은 앞을 쭉 읽어와서 3번을 풀어야 문제가 풀릴 수 있으니까요 그냥 쭉 앞에서부터 읽어나가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Enjoy your brunch 당신의 점심을 즐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Enjoying the sights of the New York Harbor 뉴욕 항구의 광경을 즐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동사 동사구죠 Enjoy the sights of the New York Harbor 라는 동사구가 동사구에 ing를 붙여서 ing 형태로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일단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요 while은 뒤에 분사구를 가져올 수 있고 뭐뭐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고 if도 뒤에 분사구 가져올 수 있는데요 뭐뭐라면 이라는 말이고요 until 뭐뭐할 때까지 란 말이죠 뭐뭐할 때까지 although 분사구를 가져올 수 있는데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말이고요 여기서 하나 기억해 주실 거 although가 분사구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although는 과거 분사만 취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분사가 나오니까 although는 일단 형태에서 답에서 제외가 됩니다 although는 과거 분사만 뒤에 취할 수 있다는 거 염두해 주시고요 자 보기에 있는 단어들이 전부 부사절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는 접속사들이죠 그러면은 일단 뒤에 ing 형이 나왔기 때문에 ing 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의미에 맞는 걸 골라주셔야 되는데 뒤에가 사이츠를 즐기다 라는 말이 나오고 앞에는 점심을 즐겨라 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두 개가 어떤 관계로 연관이 됩니까? 그 광경을 즐기시는 동안에 점심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뉴욕의 항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항구의 모습을 즐기시면서 그 다음에 점심을 드세요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while이 됩니다 뒤에 ing 형도 취할 수 있고 접속사도 while이고요 의미도 this two hour 두 시간짜리 floating 떠있는 물에 떠있는 샴페인 브런치는 샴페인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브런치니까 점심은 아니고 아침하고 점심 중간에 먹는 걸 얘기하죠 브런치는 샴페인 브런치니까 샴페인이 나오는 샴페인을 주로 한 브런치는 include 포함합니다 a full buffet 를 포함하고요 뷔페죠 우리가 말하는 full 뷔페 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a jazz 듀오 듀오는 두 사람이 연주하는 건데요 두 사람이 재즈 연주하는 걸 포함하는데 요거 재즈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가 되죠 자 어떤 형용사가 들어갑니까 living은 살아있는 이란 뜻이고요 live는 살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live 란 뜻도 있어요 live 우리가 라이브 뮤직이라고 하죠 생방송할 때 그 다음에 lived 하면은 살다에 d자 붙여서 과거 된 거고 그 다음에 lives s를 붙였으면 동사에 s가 붙는 거지 형용사에 s가 붙는 건 아니니까 live라는 의미의 s가 붙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 live jazz 그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연주하는 live jazz 듀오라는 의미로 정답은 비번이 됩니다 요거 발음이 live가 동사는 live라고 발음이 되고 살다고 발음이 live 하면 형용사로 liv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컴플레멘터리 무료의 샴페인 플루트가 있는데요 자 무료의 샴페인 플루트가 있고 이 샴페인 플루트는 뭐냐면 요거 아주 얇고 길게 생긴 유리잔을 샴페인 플루트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샴페인도 드린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꽃도 준대요 flowers upon 하자마자 또는 하는 대로 바로 upon boarding 볼드가 올라타다죠 탑승하다요 탑승할 때 꽃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goodie bags 에서 선물가방 for your youngsters 뭐 여러분의 자녀라든가 손자 손녀를 위한 조그만 선물가방도 드린답니다 the brunch 이 brunch 는 그러면 여기서는 동사인데요 12시에서 2시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런치네요 그쵸 이 brunch는 12시에서 2시까지 진행이 되고 어른은 85불이고 아이는 4세에서 12세까지가 60불 와 비싸서 저는 못 가겠네요 자 어쨌든 동사를 고르는데 이거 앞으로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용의 흐름을 봤을 때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went 아니고요 has gone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최근에 끝난 걸 얘기하죠 현재 완료 이것도 안되고요 수동은 아니죠 go는 자동사니까 수동을 쓰지 않아요 정답은 C번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brunch는 12에서 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 되겠네요 다른 예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인데요 sales season sales season이 has started 시작했다가 나옵니다 sales season이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요거 has started가 has plus 과거분사 뭔가요 현재 완료 시제고 동사죠 현재 완료 시제고 동사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죠 sales season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했느냐 동사 수식은 부사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부사 몇 번인가요 부사는 ly가 들어가면 부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토잉 문제에서 토잉 문제에서 어 이거 동사 수식으로 부사 자리네 그러면 보기에 부사는 하나밖에 안 나오고요 보기에 부사는 하나밖에 안 나오고 거의 대부분이 99.9%가 ly가 붙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c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c번이 정답이에요 공식적으로 officially 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score score 어? 동사로 쓰였는데요 score가 우리가 점수 이렇게 알고 있지만 또는 득점하다 이런 걸 알고 있지만 score가 이익을 얻다 성공 등을 거두다 이런 의미의 동사도 있습니다 score new clothes 새로운 옷 accessories 그리고 even 심지어 home goods 집에 집을 꾸미는데 또는 집에 필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at deeply discounted prices 할인된 가격 가격 셀 수 있는 명사가 되고요 discounted 할인된 가격이고 deeply는 강조의 부사로 들어간 거죠 deeply는 원래 깊게란 말이지만 여기서는 매우 할인이 많이 됐다라는 의미로 deeply discounted prices 에 이번 주에 at one of the many sales 많은 할인에서 많은 할인에서 taking place 앞에 있는 sales를 꾸며주는 분사로 썼고요 take place 는 발생하다 라는 뜻이에요 발생하다 all over the city 도시 전체에서 여기저기에서 막 세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세일 중 하나에서 이번 주에 매우 할인된 가격으로 이런 것들을 스코어 하세요 하면 여기서 성공하세요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구입하세요 그러면서 성공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좋은 물건 싼 가격에 구입하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스코어를 썼고요 you do not want 당신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to miss 놓치는 것을 이 great chance 이 훌륭한 기회 놓치고 쉽지 않으실 겁니다 자 fuller 라는 곳은 제공합니다 deep discounts 할인을 큰 할인을 제공을 하는데 on the luxury leather goods 가죽 제품에 고급 가죽 제품에 할인을 크게 합니다 from indian brands indian 브랜드들 제품을 할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품사를 묻는 문제가 나왔죠 동사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이냐 뒤에 여기서 일단 문장이 컴마가 나오면서 일단락 줬어요 그 fuller offers deep discounts on the luxury leather goods from italian 브랜드에서 끝났어요 일단 일단 끝나면서 동사가 추가로 연결된다면 이거는 동사를 준동사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문장이 일단락 치면서 동사가 추가로 연결되니까 준동사 가는데요 준동사 갈 때 투부정사 아니면은 ing ing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능동이면 ing 고 수동이면은 pp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include는 뭐뭇을 포함하다 라는 동사고 뭐뭇을 포함하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handbag shoes 그 다음에 small accessory 작은 accessory 라는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뭇을 포함시키다 라는 능동으로 가야 되겠죠 뭐뭇을 포함시키다 능동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동사를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는 없으니까 투부정사는 없으니까 투부정사 옵션은 제외하고요 그러면 ing냐 pp냐 목적어 나오니까 뭐뭇을 포함시키다 능동이니까 pp 제외하고 정답은 ing형 해서 a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including handbags shoes 그리고 모든 accessories 이런 것들을 포함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탈리안 브랜드의 그런 leather goods들 할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including은요 전치사도 돼요 뭐뭇을 포함해서라는 전치사도 됩니다 MIH jeans는 제공합니다 60% 할인을 제공합니다 어디에서 이 off 라는 건 전치사인데요 뭐뭇으로 얼마를 제공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로부터 jeans shirts 그리고 jerges 이런 것들로부터 이 jerge는 하키 선수들이 입는 럭비 선수들 럭비 선수들이 입는 그런 shirt라는데요 이런 jeans나 shirts나 jerge 이런 것들로부터 60% 어떻게 60% 까지라는 의미겠죠 60%까지 up to 뭐뭇까지 라는 의미로 b번이 정답이 됩니다 60%까지 제공을 합니다 up to 가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계 60%까지 한계를 나타내서 b번이 정답이 됩니다 all items at rachel roi rachel roi rachel roi 이 흐름의 흐름에 관계되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 다른 문장 읽을 필요 없어요 여기 including 문제도 그렇고 여기에서 고르는 문제도 그렇고 여기 전치사 문제도 그렇고 그 문장만 읽고 답하면 되니까 사실 part 6에 있으나 part 5에 있으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예제 하나 더 볼까요 예제가 last this is it this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 문장 안에서만 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sample mention observe stare 동사 어휘를 고르는 문제죠 어휘는 내용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사 문제네요 동사도 내용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앞에서부터 살펴볼게요 grand central station은 comes alive comes alive 는 다시 살아납니다 comes alive 주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week 그럼 일단은 수가 these 같은 것은 복수를 수식해야 되니까 여기 올 수가 없고요 자 지난주냐 여기서 it's는 소유격인데 어떤 말을 받아요 받는 말이 없죠 그것이 주라는 건데 말도 안 되고 받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주냐 이번주냐 a냐 d 중에서 다비아라가 결정이 되겠고요 with a fair fair fair죠 fair with a fair of 무슨 festival 같은 거예요 vendors 벤더는 상인들 상인들 그 다음에 celebrating 앞에 있는 벤더를 꾸며주는 말인데요 celebrating this Mexican holiday 이 멕시칸 멕시칸의 holiday를 멕시코의 holiday를 축하하는 모든 상인들 그런 상인들의 축제 그런 축제와 함께 어떤 주의 이 grand central station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가 시제가 현재죠 앞으로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ast 보다는 뭐가 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this가 정답이 됩니다 뭔가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comes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고 정답은 d번이 되는 거죠 자 그 holiday가 뭐냐면 컴마하고 명사가 나오고 컴마가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를 다른 말로 한 번 더 부연 설명해 줄 수 있는데요 그게 sinc de mayo 라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holiday가 돼요 자 이 holiday는요 5월 5일을 기념하는 holiday랍니다 멕시코에서 5월 5일을 기념하는 holiday가 되고요 자 Mexican delicacies delicacies 하면 진미 이렇게 복수로 쓰면 맛있는 것 진미들이 되고요 Mexican delicacies 를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 끊어지는 거고 그리고 peruse 하면 peruse g의 accent가 있는데요 peruse는 정독하다 정독하다 찬찬히 살펴보다 미술품들과 미술품들과 조각품들 공예품들 크랍즈 공예품들 미술품과 공예품 그런 것들을 선보이는 부스들 간이 간이 장소가 되죠 이런 부스들을 peruse 찬찬히 살펴보세요 through the concourse concourse는 광장이에요 중앙광장 중앙광장에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중앙광장에서 arch나 craft 부스들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뭐의 of this half of activity 이 액티비티의 중심 이 액티비티의 중심에 있는 이런 중앙광장에서 이런 arch나 craft 부스들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end는요 여기 좀 복잡해 보이니까 좀 쥐어보면은 여기 end가 앞문장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고요 여기 동사자리가 되는데 목적어가 mexican delicacies가 목적어예요 그러면 진미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진미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맛있는 것을 샘플은 맛보다 샘플은 샘플로 한번 맛을 보다라는 이야기고요 샘플이 샘플이라는 명사만인 줄 알았더니 샘플 샘플로 한번 사용해보다 샘플로 맛을 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mention은 언급하다 observe는 관찰하다 stare는 at랑 같이 쓰고요 at랑 같이 쓰고 응시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delicacies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단어 a번 되는 거죠 샘플이 됩니다 a번 되는 거죠 샘플이 됩니다 featured artists and craftsmen 미술과들 화가들하고 craftsmen 장인들이 되겠죠 장인들 featured 하면 거기에 특징 특징적인 거기에 유명한 그런 artist하고 craftsmen show up 옵니다 나타납니다 거기에 나타납니다 옵니다 with the general merchandise 일반적인 상품들을 가지고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그리고 corporate display까지 연결되는 말인데요 회사 전시 회사의 물건들을 광고차 전시하는 것 이런 corporate displays 이런 것들을 가지고 for a dazzling day 멋진 하루를 위해서 of bargains 큰 할인과 싼 물건과 fun 재미 이런 것들의 멋진 하루를 위해서 이런 상품이나 음식이나 corporate displays 들을 가지고 featured artists craftsmen 이런 사람들도 같이 모입니다 it 여기서 it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벤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벤트는 5월 5일에 7시 뉴욕에서 그러면은 일단은 10은 수동이 돼야 되겠죠 이 행사는 열리는 거니까 수동이 돼야 합니다 이런 디버는 능동이니까 이런 건 답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맨 첫 번째 보면은 comes라고 현재 쓴 것도 그렇고 여기 우리 아까 그래서 this week 이번 주를 골랐잖아요 이번 주라는 것도 그렇고요 앞으로 해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뉘앙스를 봤을 때 그래서 미래가 와야 하고요 미래의 will be held b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c번은 빙자가 있다는 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니까 정답은 b번 will be held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예제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연결어 문제가 되는 거죠 연결어 연결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휘 문제죠 형용사 어휘 문제가 되겠고 이거는 동사 문제가 되겠네요 자 연결어를 볼 때는 연결어가 보통 여기 보니까요 부사하고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가 섞여 있어요 이렇게 부사나 부사절 접속사 또는 여기에 전치사까지 같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를 봐야 되냐면 이 자리에 어떤 단어가 올 수 있는지 문장 구조에 맞는 단어부터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뜻은 나중이에요 뜻은 나중이고 전치사는 뒤에 명사 구나 명사가 연결되는 거고요 부사는 한 문장을 수식해 주는 거고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게 접속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힌트를 봐서 지금 문장이 이 빈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자리냐 어떤 문장에 어떤 식으로 나온 빈칸이냐 문장 구조에 따라서 먼저 올 수 있는 거 골라내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안에서 의미로다가 답을 고르시게 되는데요 지금 이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됩니까 앞에가 마침표로 끝났죠 뒤에가 컴마가 나왔죠 얘는 접속사 자리가 아니죠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거니까 부사들 접속사는 얘는 그렇다고 전치사 자리입니까 전치사 하나만 쓰고 뒤에다 컴마 찍지 않죠 물론 보기에 전치사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부사 자리가 되죠 그러면 어? 연결어 문젠데 이거 부사네 그럼 올도우 같은 건 답 고르시면 안 되고요 올도우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의 부사절 접속사 자리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 뒤에 분사라면 과거분사 연결시킨다고 했어요 however는 접속사도 되지만 no matter how 어떻게 뭐마든지 상관없이 라는 의미의 접속사도 되지만 however는 그러나 라는 의미의 부사도 되고요 more over가 게다가 더군다나 라는 의미 되고 그 다음에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이 나오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란 의미로 부사가 그런 의미의 부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문장 앞문장 뒷문장 연결해서 풀어야 되겠죠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My association 제 협회는 제가 있는 단체가 Will host 열 것입니다 아 컨퍼런스를 열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틴을 그 후에 저녁 식사도 할 것입니다 다음 달에 여기까지 한 문장 끝났네요 We are planning 우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To have it 여기서 it는 컨퍼런스를 얘기하는 거죠 To have it 그것을 갖기를 At your site 장소 당신 At your site 에서 갖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ince가 두 가지 뜻이 있는 접속사에 뭐뭐 이후로란 뜻이 있고 뭐뭐 이니까 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 이니까 Since You have a great reputation 평판이 좋으니까 당신의 여기가 호텔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컨벤션 센터가 될 수 있는데 거기가 평판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My acquaintance 하면 아는 사람이에요 acquaintance 아는 사람이에요 My acquaintance told me 나에게 대절이야 를 말해주었다 대절 Your staff 당신의 직원이 is well trained 훈련을 교육을 잘 받았고 그리고 음식이 훌륭하다 라고 음식이 훌륭하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는 직원이 교육을 잘 받았고 그리고 음식이 훌륭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나왔냐요 I have a concern 걱정이 있대요 concern은 about 이라는 전치사랑 같이 연결되는 단어인데 about 뒤에 뭐가 나왔죠 about 뒤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와야 되는데 접속사 나왔네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의 접속사예요 whether your facilities 당신의 시설들이 can accommodate 수용하다 우리의 필요를 수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관한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는 것들 우리 이러이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을지 당신의 장소가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다 그럼 앞에는 좋은 거 쓰고 뒤에는 걱정한다고 하니까 어떤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에야 되냐면 그러나가 되겠죠 그러나 정답은 A번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직원이 교육을 잘 받았고 음식이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이 하나 있는데 이러이러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A번 정답이 되고요 We need a big auditorium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네요 큰 강당 어떤 강당이냐면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관계사절 나오는데요 Which can hold over 200 people 200명이 넘는 사람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200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여기서 hold는 수용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수용할 수 있는 큰 강당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3개의 small room 작은 방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요거는 small room인데요 요거 형용사가 다시 나오고 small이 형용사니까 전체를 꾸며주는 형용사여야 되죠 그러면 spacious는 small하고 겹쳐서 안 돼요 small은 작은이란 뜻인데 spaces는 넓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겹쳐서 안 되고 반대 의미로 겹쳐서 안 되고요 extra는 추가의 추가의란 뜻이고 adjacent는 인접한 옆에 있는 그 다음에 complete은 형용사로는 완료된 완성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방을 꾸며주는 거 뭘까요? 앞에는 큰 auditorium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러니까 큰 강당과 추가의 3개의 추가 extra 더 다른 조그만 방들도 필요합니다 for exhibition 전시를 위해서 그러면 정답은 B번이 되겠죠? 자 이 어휘를 보니까 사실 이거는요 앞뒤 내용의 흐름에 관련이 없죠 어휘 문제가요 이렇게 관련이 없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만 나오란 법은 아니고요 플러스 게다가 we need a banquet hall 연회장이 필요합니다 for dinner 식사를 위해서 연회장이 필요합니다 could you please let me 하고 동사를 어떻게 쓸 것이냐를 물었는데 let를 주목하셔야 돼요 let는 목적어의 원형 쓰는 단어예요 목적어의 원형 쓰는 단어고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두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let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D번이 됩니다 let me know 알려주세요 what type of rooms 자 무엇을 알리다 라는 목적어 자리에 절이 나왔으니까 명사절이 되고요 what type 의문사가 명사절을 잘 만들어줍니다 what type of rooms 어떤 타입의 방을 you have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how big 얼마나 큰지 they are 그것들은 얼마나 큰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we hope to book a venue book는 예약하다 라는 동사고요 venue 개체의 쥐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no later than 늦어도 언제까지는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I 그래서 I would appreciate it appreciate 감사역이다 I would appreciate it if 뭐뭐라면 감사하겠습니다 you can respond to respond는 to라는 전체 사람 같이 쓰는 동사고 뭐뭐에 응답하다 이 이메일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본 게 part 6에요 part 6 우리가 이제까지 part 5 공부한 유형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한 지문에 세 문제가 나오는 게 다르고요 이런 것들이 한 세트로 네 세트가 나오고 그리고 문제 유형은 거기 안에 있는 건 다 똑같지만 그 중에서 어휘나 동사 시제나 대명사나 그리고 연결부사 문제 같은 건 내용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딱 그 빈칸이 있는 문장이 아니라 앞에서 부터 뒤에까지 내용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있다 그게 part 6의 다른 점 차이점이 됩니다 자 part 6 이제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시겠죠 자꾸 연습을 해봐야 쉬운 것도 쉽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다른 문제도 더 많이 풀어보시면서 part 6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